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식퇴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제가 지금 삼각대가 좀 길거리에서 지하철 타고 가다가 뭐 어디 부딪혀서 좀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제가 얼굴 출연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제가 한 손으로 들고 찍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 오늘 사실 이걸 제가 사놓고 구해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리뷰 타이밍을 놓치고 있었어요 리뷰 타이밍을 놓치고 있었는데 원래 이게 드레싱노들 오리엔탈 소스가 있었죠 그리고 드레싱노들 프렌치 머스타드 소스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맛을 한번 제가 비교해서 먹어볼게요 이 네 개를 제가 다 먹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 배도 한 개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두 개는 샘플로 보이는 용이고 두 개는 네 각각 맛 한 개씩을 골라서 제가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열어봤는데요 일단은 오리엔탈 소스하고 프렌치 머스타드 소스가 기본인 두 가지 맛이고요 토핑이 달라요 그 오리엔탈에는 고소한 토핑이 있고요 드레싱에는 그 프렌치 머스타드에는 깔끔한 토핑이 있어요 이거 막 중간에 섞이면 그 큰일 나고요 그리고 면은 똑같아요 면은 두 개가 똑같아서 제가 면은 그냥 똑같이 한꺼만에 끓여서 이렇게 물을 빼고 한번 드레싱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지금 면을 면을 이제 냄비에 삶은 다음에 그 물 쫙 찬물에다가 한번 쫙 헹궈주세요 찬물에 헹궈주면요 이게 면발이 좀 살짝 뿔은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 뭐 굉장히 탱탱해요 굉장히 탱탱하고요 자 이제 토핑을 할 거예요 각자 이걸 토핑할 거고 일단은 소스부터 한번 뿌려볼게요 아 이게 삼각대가 없으니까 이게 이런 게 불편하네요 네 일단 프렌치 머스타드 소스 맛에 깔끔한 토핑하고 오리엔탈 소스 맛에 이 고소한 토핑을 각각 올려봤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생겨 약간 비슷하게 생긴 것하고 이 프렌치 머스타드에 그 약간 뭔가 파슬리가 있는 거? 그거하고는 이외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한번 이렇게 섞어 보도록 하죠 이런 맛이고 오리엔탈도 한번 섞어 보도록 하죠 이게 물기를 완전히 빼면 잘 안 비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이건 제 생각이고 맛의 느낌은 나쁘지 않네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정식으로 자 이제 면의 맛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음 우선은 이게 프렌치 머스타드예요 좀 멀리서 초점을 잡아야 하는 이게 프렌치 머스타드 이거를 좀 잘 버무린 거를 크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한번 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 막 치킨 찍어 먹는 그런 머스타드 소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버무렸으면 엄청나게 아마 향이 강했을 거예요 여기 이거 봉제 색깔하고 봉제 색깔이 되게 진하게 보여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진하게 섞이지는 않았어요 몰라 제가 잘 못 섞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역시 면발을 차게 해 놓고 먹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굉장히 이거 맛의 호불호가 갈릴듯 싶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오리엔탈 소스 한번 가볼게요 오리엔탈 소스는 원래 이게 먼저 나왔어요 원래 이게 먼저 나왔고 조금 잠겨있긴 한데 한번 집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뭐지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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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이거 오리엔탈 소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건 간장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사실 제가 여기서 고백하자면 저 단짠 좋아해요 달고 짜고 음 달고 짜고 좋아해가지고 음 되게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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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제가 궁금해서 드레싱 소스만 한번 따로 다시 맛을 볼게요 좀 건더기 조금 씹어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게 머스타드의 향이 안 강하네 그 이게 견과류 토핑이 있어서 아마 좀 맛이 중화가 됐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제가 스프를 열었을 때는 하더니 살짝 향이 강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견과류를 넣으니까 조금은 토핑이 약간 고소한 것 같아 그리고 여기도 간장 토핑도 그 오리엔탈 쪽 토핑이 이제 살짝 간장에다가 기름기 그 이제 올리브유인가? 아마 그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전 그런 조합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냥 되게 깔끔해 되게 깔끔하구요 제가 비교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일단 제 입맛에는 오리엔탈이에요 제 입맛은 오리엔탈이 좀 더 맛이구요 단짠이어가지고 물론 둘 다 새콤한 맛이 있긴 한데 저는 오리엔탈이 너무 좋구요 근데 프렌치 머스타드 이것도 생각했던 것보단 맛있어요 원래 이제 기대를 내려놓고 먹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딱 사실 이제 우리 명절때 지금 먹고와가지고 다들 살 좀 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또 이런 누들 종류 면 종류는 먹고 싶잖아 그래서 딱 이 샐러드 파스타용으로 딱 만들어진 라면 같아요 사실 이거 제품이 나온지는 꽤 됐는데 제가 이제야 리뷰를 해보는 건데 딱 샐러드 파스타 딱 그거 노리고 나온 것 같아요 샐러드 파스타하고 비슷한 것 같구요 음 뭐 둘 다 맛은 괜찮아요 맛은 괜찮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입맛 맞는대로 뭐 사드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제 입맛에는 오리엔탈은 나중에 한 번 더 사먹어볼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이구요 네 그러면 네 저 그냥 저 식사하는 김에 입을 찍어봤는데 뭐 맛있게 먹었구요 자 그러면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 다음번엔 부디 삼각대를 새로 구해서 좀 안정적으로 놓고 찍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